2020년 12월 24일 목요일 아침 미사 제1독서 사무엘기 학원 7장 1절에서 1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다윗 임금이 자기 궁에 자리 잡고 주님께서 그를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주셨을 때이다. 임금이 나탄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나는 향백나무 궁에 사는데 하느님의 귀에는 천막에 머무르고 있소. 나탄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엇이든 마음 내키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의 말씀이 나탄에게 내렸다.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짓겠다는 말이냐. 나는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웠다. 또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쳤다.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 위인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곳에 그들을 심어 그들이 제자리에서 살게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전처럼 불의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곧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판관을 임명하던 때부터 해온 것처럼 나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 주겠다. 더 나아가 주님이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주리라고 선언한다.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내 몸에서 나와 내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의 지방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좌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루카복음 1장 67절에서 7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아버지 즉하리아는 성령으로 가득 차 이렇게 애연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찾아와 속량하시고 당신 종 다윗 집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힘센 구원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애연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로부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계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로 원수들 손에서 구원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한평생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당신을 성기도록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애연자라 불리고 주님을 앞서가 그분의 길을 준비하리니 죄를 용서받아 구원됨을 주님의 백성에게 깨우쳐 주려는 것이다. 우리 하느님의 크신 자비로 높은 곳에서 별이 우리를 찾아오시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을 비추시고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주님 성탄 전날인 12월 24일의 독서와 복음은 대림식일을 마무리하면서 곧 시작할 새로운 기쁨의 때를 준비하기에 꼭 맞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독서는 하느님께서 나타난 애연자를 통하여 다윗 임금에게 전하신 약속입니다. 너의 지방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좌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인 사울의 죽음으로 끝맺으며 한 시대가 종결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무엘기 상권과 달리 하권에서는 다윗의 왕권에 그 초점을 둡니다. 특별히 오늘 독서인 7장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이 약속되고 이 약속이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기에 사무엘기의 절정이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약속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길을 닦으려 앞서온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즉하리아는 아들의 탄생을 지켜보며 하느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찾아와 속량하시고 당신족 다윗 집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힘센 구원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차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즉하리아는 하느님의 크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고픈 마음이 오늘 화답송 10편에도 잠겨 있습니다.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나는 내가 뽑으니와 계약을 맺고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노라 영원토록 내 후손을 굳건히 하고 대대로 이어갈 내 왕좌를 세우노라 영원토록 그에게 내 자애를 베풀리니 그와 맺은 내 계약 변함이 없으리라 그렇다면 오늘 밤 하느님의 크신 자비로 높은 곳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별은 의심의 여지 없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을 빛 주심은 물론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 하루는 떠오르는 별 영원한 빛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주님 어서 오소서